빠바빠빠 빠바바빠빠 빠밤빠빠 빠바빠빠빠빠빠빠랏 네, 나르가... 빠라란 빠라란 빠르빠른 응원을 가져가네요 나르 같은 픽 일단 잡으면... 아, 그건 아니에요 발 보셈 골드 심리학 도망감 됐다네? 고양이 죽어 진짜 도망가네? 골드 심리학 미쯔! 저게 진짜 도망간다고? 어 뭐야! 괜찮아 더 좀! 뭐지? 회인 잡았어! 나 성 뭐야! 아니 안 보일 거 어떻게 끌었어! 난 다 보인다! 어떻게 끌었어! 난 다 보인다! 그의 눈에는 보인다고!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! 따봉! 그러니까 그거라니까! 아니 내가 누르고 싶어서 누른 게 아니라니까 따봉 악쇄는 또 뭐야! 아니야! 봐봐! 늘리게 봅시다! 궁 써야 되는데! 회인 잡았어! 하하하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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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짧은 시간내 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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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점프! 약간 R2B 타는 기분인데 이거? 오른쪽이... 아 이게 맞으면 뒤로 밀리는구나! 어! 나 뭐해! 나 뭐해! 나 뭐해! 나 뭐해! 나 뭐해! 아! 미친! 꼴등! 아 나 이거... 나 뭐해! 어 이거 개 잘 하시는데? 뭐야? 아! 미친! 하하! 와! 시완!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! 와! 개다! 아! 아! 시완! 이 사람한테 뭐야! 아! 이 사람한테 뭐야! 너 왜 이렇게 잘해! 왜 이렇게 잘해! 내가 오래 못 꺼질 거야! 아! 미친! 아! 이거 뭐야! 으악! 쳤댔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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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때려! 한 개만 더 깨면 돼! 한 개만 더 깨면 돼! 됐어! 가만히 내면 또! 그렇지! 그렇지! 딱딱! 야! 이 새끼야! 나의 일렬! 자, 나한테 범위는? 범위는? 나 이거 구부하는데? 이런 게 있었어? 얘 3시간! 뭐야! 해석이도 잘 안 되니? 뭐야! 뭐야! 아!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! 오! 아! 이렇게 다 하는 거야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뭐야 이게! 740 보도 아니었어! 이게 뭐야 이게! 다음! 자나트 MVP! 이게 이런 게 있었어? 자나트 MVP라? 아니! 이건 3시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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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생각했는데! 아! 그 스토리에서 3시간! 아! 아! 그 스토리에서 3시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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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간이잖아! 3시간! 3시간! 어떻게 맞췄어! 하하하하! 어허! 아! 아! 이거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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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거였어? 어! 너한테 갑자기 입장세를 넣었다고 했는데! 뭐야? 웅충천 원이 나오면 뭐야? 전화 꺼졌네! 여기서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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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인이긴 하네. 나소스 대포로 CS 놓치는 중이야. 아니, 이거... 이거 놓쳤어. 뭐야, 마지막으로. 아, 어려웠어. 아, 너무 어려웠어, 이거는. 아, 그린 C만 나소스. 개귀여운 거 보다. 뭐야, 이건 뭐지? 이 진영이 진짜 뭐냐고. 100점이야, 뭐야, 이게. 석수, 눈, 저거. 야구공 뭐 했어? 2.5%? 그냥 질러야지. 간다. 육성. 육, 육성. 두 개만 까비. 또 5성이잖아, 이건. 메메시스? 아닌가? 아닌 말고. 시로나 뽑기? 모성 받습니다. 야구 취소하면 1,000원이라도 벌 수 있거든. 퍼빅. 감사합니다. 마이. 아이 고맙습니다. 마이. 경. 각자 보일 거예요. 1피루 선택하셨으면 자동류 화면에서는 1피루 보일 거고. 상대 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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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웨이브 봐 잠깐만 자동님 절건 제대로 배우면 끝난다 이거 웨이브가 그런가 잠깐만 지금 지금 어 나 지금 즐겨둬야 돼 지금 이겨둬야 되고 안 돼 자동님 아니 잠깐만 어 명단 봐 스트리머 8명이 나오는 대회도 정말 재밌었는데 20명이 나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와 재미가 2.5배 생각하고 일정 정하고 대회 대회 열기 재미로 대회 연다고 말하지 않기 나락 나락 마지막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쌍장 세트 나옵니다 오 뭐야 저거 나이스 일단 컴보해서 막 들은 모습에 윙기밀까지 거리를 벌리나요 쌍장 쌍장 많이 남고 하시려니 자디 선수랑 여기 얼마 없는데 쌍장 조심하셔야 되고 아 뭐라고 쳐서 소연수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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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피해주겠다 지금 아저씨 끄가고 있어요 박재디 선수 자 사례수는 뭐 야 이거 뭐야 맞어? 아니 이거 자 이거 아직 경기 안 끝났어 아아 아아 이렇게 해서 박재디 선수가 강소연 선수 상대로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강소연 선수는 나락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철바디 강소연 우승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주인 이만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어? 하세요 집에 있나요? 그걸 몰라 나도 몰라 몰라 그걸 굳이 말해야겠어 아 몰라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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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